지금부터 맥에서 source-tree를 설치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source-tree-app.com이라고 하는 이 주소로 들어가시고요 여기에서 다운로드 for macOSX를 다운로드 받아서 파일의 압축을 해제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다운로드 받아놨고요 압축을 해제했더니 이렇게 생긴 프로그램이 뜨거든요 이걸 더블클릭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더블클릭하면 저는 그냥 넘어갔지만 여러분한테 이 파일은 다운로드 받은 파일인데 진짜 설치하실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화면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open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move to application 폴더라고 되어 있는 것은 우리의 이 애플리케이션을 맥의 애플리케이션 디렉토리로 이동시킬 것이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제 애플리케이션 디렉토리로 이동을 했고 동시에 인스톨 화면이 뜰 거예요 여기에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클릭하시고 continue 로그인 투 유어 아틀라시안 어카운트 이 소스트리를 만든 회사가 아틀라시안이거든요 그래서 아틀라시안에서 우리 회사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화면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go to my 아틀라시안으로 해서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여기에서 회원가입 좀 하시고 그 정도는 좀 해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시면 설치를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미 회원가입 했기 때문에 유지원 이그지스팅 어카운팅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알아서 잘 로그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 넘길게요 이렇게 설치의 완료하면 이런 화면이 뜨고요 여기서 계속 그 다음에 이제 커넥터 어카운트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소스 관리를 하면 인터넷에 올려서 백업하고 다른 사람들이랑 공유해서 협업도 할 수 있거든요 그걸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 이거 필요 없으니까 skip setup 지금은 건너뛰겠습니다 라는 뜻이죠 그리고 잠깐 기다리시면 저랑은 좀 다른 화면이 뜨실 건데 이런 비슷한 화면이 뜰 수도 있고 이런 게 뜰 수도 있어요 저는 좀 쓰던 프로그램이라서 이렇게 기존 상태가 남아 있었네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소스 트리를 설치하는 방법이 된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